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정면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정면승부 정치 길게 토크업업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학교 교수님과 배제대 정연정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들 중에서 3518번님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지시로 강행된다면 과연 박근혜 정부의 제왕적 잘못댐을 비난하는 정권교체인지 의아스럽습니다. 4051번님 문재인 정부에게 말한다. 정치를 거칠의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탕평을 하려면 이념도 초월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9644번님 대통령의 행보를 지금은 조금 더 애정어린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0271번님 탄핵된 대통령이라도 사생활까지 들춰내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0712번님 미디어가 너무 문 대통령을 띄워주는 분위기가 좀 지나치다는 느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나친 건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이 당선되셨으니까 그리고 국민된 도리로서 또 축하도 해드리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518번님은 인수위 없이 국민의 민생경제 안보가 시급한 시기에 대통령에 당선되셨는데 너무 개혁에 치중하다 보면 진정으로 중요한 민생경제를 놓칠까 좀 우려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견해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화제를 오늘 아침이 아니죠. 오늘 앞부분에 1, 2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용호 정책위의장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당 국민의당 세 분의 대표 선출했죠.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 여야 4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정인정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당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원내대표 선출했는데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선출되고 의원식 의원이 선출된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둘 다 사실은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원내의 나름대로 어떤 사령탑 역할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소 야대의 국면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당의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제 이게 지금 상당 부분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요. 또 여당은 당첨관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떤 당첨관계를 유지해 갈 것이고 어떤 당첨관계가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을 좀 덜 주고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적일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 놓고 보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은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우원식 의원은 친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에 놓고 보면 나름대로 어떤 적절한 거리와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정책 협조를 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는 우원식 원내대표를 통해서 갖추었다. 최근에 추미애 당대표하고 여러 가지 인성 과정에서 당 관계가 조금 좀 껄끄럽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원내 관계는 조금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핵심적인 사업이나 어떤 국정 운영의 내용들은 사실은 철저하게 사실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비판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추는데 저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충분히 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의당도 사실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호남에서 이번 대선에서 완전 참패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호남의 중진 의원이 사실 원내대표 원내 사령탑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김관영 의원 같은 젊고 또 재선 의원인가요 김관영 의원이.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가기보다는 사실 이제 중량급 있는 사선 의원. 그리고 호남의 중진 의원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좀 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안정감 있는 운영을 좀 요구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당장 개혁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안정감 있는 그런 운영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겠네요. 다만 이제 김동철 신임 원내대표가 과거에 아마 바른정당과의 연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최근에 또 입장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내에서 당내에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겠지만 개인 김동철과 원내대표 김동철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좀 달라졌다고 보는데 저는 그거 하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당의 원내대표나 정책위장들. 선거 참패를 너무 안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그 원내에서 제대로 된 원내 전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냥 편하게 자신들의 방식대로 해석해서 원내 전략을 구상한다 그러면 사실 별로 다를 게 없을 텐데 좀 혹독하게 선거 결과를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현재의 국민의당 수준을 좀 혹독하게 평가를 해서 원내 전략을 수립하고 그리고 원내 어떤 인사를 단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출마의 의사를 또다시 나타냈거든요. 비쳤단 말입니다. 노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안철수 대표의 그런 이야기 재도전에 대한 어떤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우리 재영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남베이스의 정당이었는데 좀 확장성 면에서 뒤뚤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재수했고요. 지난번에 떨어졌다가. 이런 거니까 정치인들로서야 이번에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잘 준비해서 다음 해야겠다. 이런 것은 얼마인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유의할 부분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지난 선거를 통해서 과연 안철수 전 후보가 대표가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대선 주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았느냐. 다음에도 할 수 있다. 이런 국민적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여러 번의 토론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어떤 정치적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그건 뭐 국민의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죠.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가. 당도 역량이 부족하고 후보도 역량이 부족하다. 그걸 5년 후라고 해서 이대로 간다고 해서 또 그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인으로서의 옷은 참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지 않다는 생각. 누구나 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적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적성이란 게 있는데 그런 것을 굳이 또 정치에서 발휘하려고 하면 적성이 없는 분야를 너무 어렵게 힘들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본인이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정치를 왜 하는가. 말려야죠. 못하게. 아니 저는 말릴 생각은 없고요. 그러십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중요한 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를 하는가로부터 근본적인 물음부터 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2012년도 그 원절이에서 갑자기 여론조사가 막 이상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나온 이른바 부름받고 나온 그런 사람인데 그 부름받은 것이 정말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부터 좀 다시 물어야 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되려면 만약 그 부름에 그렇다고 내가 정치로 소명을 받았다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밑바닥보다 정말 정비해나가면서 지금까지 사실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없었고 그냥 높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여론조사 높으면 1위하고 낮으면 1위하고. 타고 다녔죠. 네. 1위 1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치를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대선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국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뭐고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안철수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쳐나간다면 국민들이 5년 후에 가서 다시 재평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 정연연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차원에서 과연 그럼 안철수 전 후보가 앞으로 5년 후에도 그럼 국민의당을 바탕으로 해서 출마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내에 무슨 정치권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고요. 지금으로서는 당장 대선이 끝나고 이제 또 선거가 없으니까 연대하자 뭐 하자 이렇게 좀 한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 당장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또 한 번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어느 당이 바른 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만약 광역단체장이든 기초단체장이든 별로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이건 굉장히 큰 변화가 또 예정돼 있는 거거든요. 바른 정당에서 한국당으로 옮긴 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초단체장들이 지금 기초의원들이 다 지금 탈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기반이 허물어진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도 보나마나거든요. 지역 기반이 없어지면. 그것이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당 바른 정당 또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년 후에도 이대로 가서 이거대로 가면 다시 또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에 40석 가지고 가는 건 안 된다는 게 너무 뻔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정치권의 근본적 변화를 본인이 주도하든 아니면 그런 변화의 물결에 본인이 잘 올라타든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도 좀 어떤 정치력도 키우는 그런 과정도 좀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도 말씀하셨지만 바른 정당의 유승민 의원 쪽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해 주실 말씀이. 한번 해 주시죠. 이번에 있던 유승민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비록 떨어졌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호의를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하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물론 그것이 대통령감이라는 역량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겠죠. 과연 바른 정당을 추슬러서 과연 어디까지 본인이 대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야말로 백의정권하고 있다고 할 것인지. 그런데 결국 바른 정당도 내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똑같이 국민의당과 어떤 이합집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이 정말 보수 세력을 주도해서 재편해서 어떤 세력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는 신보수운동 무슨 구락부 형태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5년 동안에 내년 지방선거 또 그 이후에 또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뭔가 보수 세력을 재편해내는 그런 역량을 보여야만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진 교수님 지금 우리 노동열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안철수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에 이 자각론에 치우치다 보니까 리더십이 사실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촛불을 들물어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통합과 화합과 협치 연대 이 내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후보가 모두가 다 자각론을 이야기하면서 실기를 다 했고 타이밍을 다 놓쳤고 맹공까지 다 잃어버리면서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식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무엇이 이분들에게는 필요한 걸까요? 스스로 소수자 프레임에 너무 갇혀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도 어쨌든 제3당으로 소수정당으로 출범을 해서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키워서 어느새 안철수 당시 후보가 나는 그냥 제3정당의 소수정당이다. 그러니까 소수정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겠다. 이게 이제 주장 자각론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다행이다. 이제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런데 늘 언제나 얘기하지만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를 살고 있거든요. 결선투표제도 없고 프랑스 제도와는 달리. 그렇다면 결국은 다수의 어떤 말하자면 표를 결집을 해서 선거에 이기는 것이 모든 정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는 점이죠. 그걸 할 수 없는 불임정당은 실제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 그 부분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새로운 어떤 자신이 내세우고 싶은 제3의 어떤 길은 여전히 구도적으로는 갖추었으나 아니 대통령 중심제에서 선거에 지는 것은 당장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지만 참 허무한 게 선거에서 지니까 2012년도에 그냥 안철수가 등장했던 그 나름대로의 그 시대의 시대정신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어떤 가치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출마하고 이번에도 출마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못 이기니까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정치의 냉엄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리더십으로서 예를 들면 적절한 구도 개표를 한다든지 세력 교합을 한다든지 외연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그러면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선거는 다음은 길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걸 하지 못한다면 또 반복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또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념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전 후보가 실제로는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자당이 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더 심도 있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얘기는 좀 더 있다가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좀 너무 조바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제 자유한국당 쪽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자유한국당이 이런 말씀을 하면 또 우리 보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는데 대통령 후보를 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의아스럽습니다. 과연 그 정도로 염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쨌든 후보를 냈죠. 잘 아시는 홍준표 후보가 나왔는데 대선에 패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대선 패배 후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침박계에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과할 내용이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니까 보수를. 뭐 행태적으로 사실은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영치의 정치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자유한국당의 어떤 존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예 물론 당연하죠. 어떤 사회이든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음 대한정부를 갖기 위해서 필요하고 어떤 사회든지 균형 있는 그런 구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좀 더 건강하게 존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가 스스로를 개혁해서 개혁해서 가는 모습을 통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저는 이번에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온전하게 침박을 거부하거나 극복하지 못할 거다라는 비관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선거 결과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좀 새롭게 나왔다 그러면 그러나 여전히 결과적으로는 tk의 정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침박 정서 동정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 점이죠. 오전일 교수님. 선거 결과를 먼저 얘기하면 홍준표 후보가 일찌감치 패배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보수를 재결집한 것으로 만족한다. 그랬죠. 웃음을 띄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망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24% 이 정도는 어디야. 그리고 보니까 자신들의 지역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에서 경남까지 좀 포함한다면 tk지역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 우리 무리 없이 치를 수 있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 이 정도 지금 아주 굉장히 만족한 표정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만약 이렇게 패배한 정당이라면 지금 난리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당장 물론 싸움도 일어나고 누구 때문에 졌다든가 하면 그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그냥 다들 만면에 웃음을 띄우는 그런 표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개밀될 줄 알았는데 24%가 어디야 이런 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보수의 장래가. 과제가 바로 그건데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미국으로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앞으로 종북 좌파 이렇게 또 거기서 대결. 이런 식으로만 계속해서 종북 좌파 하면 모여드는 이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정치하다 보면 이제 보수의 미래는 없어집니다. 이제는. 이번에 딱 24% 얻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른바 한 67시장 이른바 올드 보수들 정말 어떤 지역에 특정한 뿌리를 둔 그런 보수들 인구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지금 사라지는 추세예요. 우리 같은 절을 벌써 60대보다 벌써 옛날에 민주화 세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북 좌파 그러면 무조건 알레르기 일으키고 그냥 한쪽으로 모여드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수 재결집을 또 하겠다 하면서 종북 좌파 얘기하는 건 보수의 미래가 없다. 감사합니다. 뉴스 정면승부 정치 길게 토크 오브 아웃 늘 시간이 짧다는 거를 좀 아쉬워하면서 오늘도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열 교수님 배제대 공공정치학과의 경희연 교수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